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370페이지를 일단 펴보실까요? 370페이지 보시면 취득가액의 범위라는 주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을 가볍게 좀 정리를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또 진지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낯선 용어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취득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출발했었죠. 취득세는 우리가 땅이나 아니면 뭐 상가 건물을 우리가 분양을 판다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을 할 때 내는 그런 일련의 세금 지방세를 우리는 취득세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취득세는 지방세이면서 지방세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누는데 얘는 광역단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특광도세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스크리 해보면 우리가 취득세라는 것은 그럼 왜 내는 거냐. 자 왜 내는 거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써 있죠. 바로 취득행위를 했기 때문에 납세무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취득행위는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자 기억 안 할 수도 있지만 원시취득. 자 원시취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매나 어떤 이런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서 취득이 되면은 유상승계 취득. 그 다음에 상속이나 징여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무상승계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원시도 승계도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간주취득이라고 했었죠. 지목변경 등을 통해서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자라는 개념을 간주취득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행위를 하게 되면은 납세무자가 있을 거다. 그 납세무자 우리 했었죠. 납세무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납세무자에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대원칙이 있었어요. 그럼 사실상 취득하는 자라는 것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간주취득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납세무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세대상이 있었는데 과세대상은 토지부터 우리가 임목까지 과세대상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산다거나 건축물을 취직한다거나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이런 준부동산 즉 부동산과 유사다 부동산을 준한다 이런 성격의 준부동산인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용의 권리도 있었죠. 그 권리가 광업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업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을까요? 회원권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원권도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많은 회원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인 회원권, 골프, 콘도, 승마, 요트 회원권 이런 회원권을 취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임목이 있었습니다. 임목.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자연선이 없잖아요. 그 양식장에서 양식을 해서 우리가 회를 먹는데 자 양식업권이 있었죠. 양식업권. 자 이런 유무용의 자산 등을 취득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과세표준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과세표준은 뭘 과표로 했었죠? 맞습니다. 취득가액을 취득가액 그렇죠? 취득행위에 따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뭐가 될까요? 만약에 상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건축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건축비인 공사금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만약에 매매 원인에 따라서 취득이 이루어진다면 매매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금액을 모르니까 그 금액을 대비해서 지자체가 만든 기준금액을 가지고 정하는데 그 지방자산체가 정하는 그 기준금액을 시가표준액, 그래서 토지의 시가표준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등 이런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정했었고요. 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취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시가표준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과세표준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이다. 곱하기 세율이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세율이 표준 세율이 있고요. 표준 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많이 내게끔 만드는 제도죠. 더 많이 내게끔 만드는 제도를 우리가 중과세율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중과세율. 그 다음에 예외적인 우리가 취득이 이루어졌을 때, 예외적인 취득이 이루어졌을 때 적용되는 세율을 특례세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특례세율, 특례세율.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규정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주제가 이런 내용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세표준에다가 표준, 중과, 특례. 물론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자, 이 표준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고요. 중과는 뭔가 규제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고 특례는 뭔가 예외적인 취득을 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자세한 건 있다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런 식의 다양한 세율을 적용해서 곱하면 세금이 나오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이제 확정을 줘요. 그 확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뭐냐? 바로 신고 방식입니다. 신고 방식. 그래서 확정신고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확정신고한다. 신고를 통해서 결정한다. 자, 그러면 신고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까요? 세금을 갖다 내야겠죠? 네, 그러면 납부하면은 이제 납세금은 뭔가 사라져요. 그런 것을 우리는 납세의무의 소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거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그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언제까지 신고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그 신고납부 기한이 있겠죠? 네, 그 기한을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한은 의무이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놔야 되거든요. 세금을 뭐 한다고요? 더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60일 이내에 기본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시 취득한 날, 두 번째는 승계 취득한 날, 세 번째는 간주 취득한 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그 다음에 원시, 그 다음에가 승계, 그 다음에 간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하자. 만약에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취득세 전책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행위를 우리가 체크해보고 납세무자를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이 파트를 가장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신고납부를 통해서 확정한다. 자, 이런 부가징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 이게 전책의 흐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뼈대를 좀 잘 잡아놓으시고요. 저는 강의를 이 내용부터 순서대로 한 거예요. 취득행위는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납세 문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취득하려면 취득 시기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시, 승계, 간주 취득 시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겁니다. 그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납부하자. 그래서 신고납부기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취득행위에는, 처음 출발의 취득행위는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거였었죠. 최초의 취득.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신축을 한다거나, 바다를 메꿔서 공유수면을 매리간척한다거나,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도 승계도 아닌데,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데, 어떤 변화를 줘서, 변경을 해서, 땅의 성격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가치를 높인다거나, 건물을 고쳐서, 개수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취득을 간주취득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원시, 승계.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승계취득이 있죠. 이때 승계는 유상승계든, 유상승계든, 우리가 무상승계든, 다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간주취득. 간주는 원시도 아니고, 간주는 원시도 아니고,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우리는 취득으로 해석합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납세 문자를 정리했었죠, 납세 문자. 자, 우리 납세 문자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납세 문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실상 취득하는 자다. 사실상 취득하는 자라는 것은, 취득자를 판단할 때는, 등기, 등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었었죠. 설사, 홍길동 명의로 등기전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취득으로 판단이 됐었을 때는, 취득하는 자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체 구조부직자는, 우리가 건물, 임대인이 있었죠. 건물, 임대인이 있었고, 건물, 임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임차인이 있었다. 그렇죠? 임차인이 있었어요. 그럼 임차인이 납세 문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지는다. 그럼 그 임대인을,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한다. 자, 건물주인, 임대인을 주체 구조부직자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출자 됐었는데,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이 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였었죠? 50%를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러면 50%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 과점주주가 설사 법인 이름으로 땅이나 뭐 이런 건물을 치우겠다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마치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취득한 것처럼 간주해서 납세 문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과점주주의 의미는 취득가액에다가,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을 곱하자. 과점 지분율을 곱하자. 그러면 지분율을 곱해주면은, 곱한 것만큼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정의하는 거고요. 이 과표에다가 우리는 이제 차후에 나오겠습니다만, 2%의 세일을 붙여서 세익계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점 지분율을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자, 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기본 강의 때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왜 이런 걸 가지고 납세 문을 지우게끔 하는지,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무상승계니까 상속이 각자가 되는 거고, 그 상속이 각자 기회는 연대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연대라는 것은 공동 책임진다, 100%. 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새로운 용어였는데, 얘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다. 그래서 채무 인수액은 우리가 유상치기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중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체 우리가 증여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수중자 입장에서는, 수중자 입장에서는, 수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채무를 인수한 것만큼, 채무를 인수한 것만큼은 우리가 무슨 취득? 유상취득으로 보자,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무슨 취득으로 보자? 무상취득으로 보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만큼은 유상취득이 되는 거고, 채무의 이외의 부분은 우리가 뭘로 본다? 무상취득으로 보자. 그래서 증여자와 수중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따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납세무자 얘기는 됐고요. 그러면 취득시기. 자, 취득시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했었죠? 취득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 했었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취득시기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신고납부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형이, 취득형태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진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복식 정리해 보면, 내용 자료는 여러분들 교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 교안에 있는 핵심 원만 제가 뽑아놓은 거니까, 굳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유상승계라는 것은 매매등에, 우리가 매매등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받는 거죠. 그럼 유상승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중도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잔금 떨어지고, 등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가자. 이런 얘기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가는데, 다만 객관적인 추적일 때는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가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우리가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로 가자.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객관적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자, 이런 객관적인 취득이 있었어요. 그럼 객관적인 취득은 누가 봐도 취득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거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이 되는 거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에 의존하자. 그래서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되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은 연단이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상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 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 된다. 이게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이라는 것은 잔금과 등기가 있으면 우리가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잔금 날짜가 우선이지만, 만약에 잔금보다도 등기가 먼저 와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뭘로 가겠어요? 등기를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역 같은 경우에는, 징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계약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물려받는 거니까, 상속 또는 유증 개시, 다만 이제 등기 등록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날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나 개수가 되면은 우리가 건물을 신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을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민으로 등기를 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허가일이 먼저일까요? 등길이 먼저일까요? 허가 기준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그 허가일 기준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사용승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만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격리하는 하자가 생겨요. 약간의 하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좀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지만 승인도 나기 전에 먼저 사용했다면, 이때는 사용한 날과 비교해서 빠른 날을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득시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자, 우리가 이 내용까지 했었는데,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한 번 들었던 얘기를 또 들으니까 조금 낫죠? 네,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 안 가는 것들은 그냥, 아, 그런가보다 이해가 잘 안 되네? 하고 넘어가서 상관없어요. 우리 기본서 나오면 또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풀이 나오면 또 반복할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지, 너무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예요. 처음부터, 아, 한국말인데, 이런 말도 있구나. 이런 정의도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뭐냐?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고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순서는 이 취득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취득이 객관적인 취득이었을 때는 사실,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에 기초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 객관적이라는 경우에서는 핵심 키워드만 봐도 객관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랑 거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수입을 한 겁니다. 수입. 그럼 수입하면 수입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수입자료가 다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공매. 공매라는 것은 공개매각을 말하죠. 그러면 공개매각, 공매. 그 다음에가 법인장부. 법인장부. 그럼 법인장부는 법인과 법인과의 거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법인장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가 판.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판. 판결문. 판결문이 나와 있는 금액이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주관적인 거래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주관적인 거래니까 그 거래 금액을 신고하자. 그래서 신고가액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신고사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시가표준액으로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가 정한 해당 지자체가 정한 일종의 고시된 가액이다. 공고된 가액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이제 개별 공시지가 이런 이름을 쓰거든요.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은 뭐 개별 주택가격. 자, 이런 시가표준액까지 체크를 하고 이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가표준액 밑으로 신고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신고금액을 인정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주겠다 이거예요. 이 신고금액을 인정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가격 적용 순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취득가격 범위 그게 바로 우리 교재 3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노후된 건물이 있어요. 노후된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중개할 때 개발 중개를 할 때 필요한 얘기인데 그럼 노후된 건물의 노후도를 판단해서 이 건물을 완전히 멸시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어떤 건물을 밸류업 시키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노후된 건물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요. 또 리모델링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다시 재축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얻다가 부시고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용종률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건물을 사서 지어서 임대할 수 있고 부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노후된 내재가치가 높은 건물을 취득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거야 당연히 우리가 따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걸 알아보겠죠. 그러면 중개 보수가 발생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된 건물에 취득가액이 있을 거예요. 취득가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도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중개 보수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건물을 짓으려면 내동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대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축자금 대출. 우리 뭐 신협이나 마을금고나 수협이나 이런 데가 보면 뭐 건축자금 대출 80%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플랜카드 딱 붙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거창하게 나중에 얘기하면 PF라고 그래요. PF를 일으킨다. 즉, PF라는 것은 어떤 개발 소규모든 큰 규모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돼.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취득가액의 중개 보수나 PF를 일으켜서 여기에다가 포함할 수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 취득가액의 범위에 중개 보수나 PF가 포함이 될 이런 부대적인 비용으로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 말 거냐. 자, 당연히 취득과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어때요? 관련성이 있다면 부대비용으로 포함시켜서 취득가액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이 중개 보수나 PF, 자, 이자가 나가겠죠, 나중에. 자, 이것을 이제 건설, 자금, 이자. 프로젝트 얘기하면 건설, 자금, 이자.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건설, 자금, 이자. 자, 이런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 관련이 있으니까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지은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해요, 분양. 그러면 분양을 할 때 여러분들 홍보비가 발생이 돼야 안 돼요, 홍보비가. 홍보비가 발생이 되죠, 홍보비가. 그러면 이 홍보비용은, 이 홍보비용은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 아니에요.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 아니죠, 홍보비는. 얘는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죠.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비용을 빼자. 이런 비용을 빼자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취득가액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비용도 있고, 포함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 있다. 그럼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걸 잘못 포함시켜버리면 취득가액이 업이 되는 거고, 과표가 업이 돼서 세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37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가로 2번에, 가로 2번에 그런 문장이 나오죠. 취득가격의 범위, 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1번이 바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1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취득가액과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포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은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보시면 취득대금을 일시급, 일시급은 뭐예요? 한꺼번에 지급해서 일정액을 할인받았어요. 그러면 할인된, 자 밑줄,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된 금액에만 밑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분양을 봤는데, 분양을 봤는데, 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터진 거예요, 미분양. 미분양 아시죠? 자, 그러면 이 미분양이 터져서 미분양 아파트를 갖다가 살 수도 있거든요. 나는 실수자니까 미분양 상관없어. 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분양가 4억짜리인데, 이 4억짜리 아파트가 20% 할인이 돼요. 할인분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2, 8, 8천만 원이 줄어들겠죠? 그럼 8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돼요? 3억 2천이 되는 겁니다. 3억 2천. 3억 2천. 그러면 이때는 4억이 출입까지 되는 건데, 이걸 할인했으니까, 할인액은 우리가 빼주고, 우리가 할인된 금액. 그렇죠? 이건 빼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할인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자. 이거예요, 3억 2천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접비용의 범위에 1번부터 9번까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1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익금이자. 이게 바로 뭐냐? 그 건설자금이자가 PF이자예요. 이게 아까 말한 건축자금 대출이자. 건축자금 대출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할부연불이자. 이것도 들어갑니다. 대신 동그라미 2번에다는 별표시 하나. 얘는 좀 특이하게 할부, 할부, 할부 아시죠? 나눠내는 거죠. 연체. 그런 이자는 우리가 취득할 때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면 이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부 취득이 됐을 때 관련이 있으니까 포함되는데, 뭐라고 돼 있죠?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밑줄, 다만부터 밑줄입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원래는 할부 연체이자는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 어제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법인일 때는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닐 때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뭐냐면 농지보존부담금 등입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농지법을 안 배우셨는데요. 자, 우리 공법 맨 뒤에서 가서 배웁니다. 우리가 농지를 사서 농지를 개발하려면 개발에 따른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바로 농지개발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작품의 설치,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그러면 뭐 이거죠. 우리가 요새 보면 임야 같은 경우도 개발하려면, 이런 임야를 개발하게 되면 산림을 훼손하잖아요. 그리에 따른 산림조성비를 따로 받는 거예요. 하여튼 뭘 개발만 하면 비용을 받아요. 어쨌든 개발과 관련성이 있는 부대비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성격이. 그 다음에 4번, 5번은 힌트를 줬죠. 동그라미 4번은 취득에 필요한 영역비래요. 그렇죠. 이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영역비를 지출한 거야. 이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가 우리가 취득대금과는 별도의 추가 약정을 맺어서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했다. 아, 그러면 취득할 때 들어가는 돈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인수하기로 한다면 그 채무도 대가지급을 물어보는 거니까 취득값 범위를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6번에 국민주택채권이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채권이란 말이 있는데 그 국민주택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걸 사면 차후에 우리가 한 교수님한테 공법에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아파트를 구입한다거나 하면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그럼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기 전에 할인을 만기 전에 팔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걸 제가 쓸 다 못 받고 할인해서 받거든요. 어쨌든 그 주택법상 취득을 하라고 해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 중계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하자. 자, 중계보수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 아, 법인은 우리가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은 제외한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8번. 붓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설치 비용을 말한다. 자, 이거는 풀옵션 비용이죠. 풀옵션. 우리가 보통 풀옵션이다. 업무를 하면 풀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정원 시설물 설치 비용은 조경 비용이죠. 조경. 요즘은 조경 다 하잖아요. 주변 조경, 뭐 이런 노후된 주택지어도 주변에 조경 다 하거든요. 이것도 다 관련성 있는 비용이니까 포함을 시켜서 과표 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명명해 놓은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1번은 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을까요? 자, 거기 키워드 밑줄. 판매를 위한의 밑줄. 판매를 위한. 분명히 그랬죠. 홍보비는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분양을 위한 비용이니까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전기가스 열의 밑줄. 전기가스 열. 전기가스 열은 건물을 만약에 새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새 건물을 지었으면 얘가 오폐수, 이런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물이 흐르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전기수도는 우리가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과 별개 보상. 별개 보상이래요. 별개 보상. 취득과 별개라고 되잖아요. 별개. 그렇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건물을 매입해요. 자,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면 건물과 이 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10%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부가세 10% 그럼 여기다가 10%를 갖다가 만약에 부대비율을 포함시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할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세율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세율에 세율을 곱하면 이중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계산해 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할 수도 있는 비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비용도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행위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 그 낯선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스크린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례, 건축대선, 건축취득, 세율. 자, 이쪽 파트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자꾸 눈에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표하고 세율은 곱하기 관계예요. 그러면 세율을 곱해야지 산출세액이 나오거든요, 세금이. 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머니머니든 머니 계산이니까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